앵콜콘서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나오는 거예요 카메라를 처음으로 샀어요 서울 앵콜콘서트 지금 이제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한번?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은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앵콜콘서트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12시 13분 오늘 오후 5시 공연인데 조금 일찍 왔어요 오늘만에 공연하는 거고 좀 센니가 대폭 바뀔 거 같아서 오늘은 좀 리허설을 공연 들어가기 전까지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일찍 왔습니다 12시 한 반 아니면 1시 전부터는 리허설을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매번 콘서트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콘서트 할 때마다 매번 새롭게 콘서트를 한 거 같아요 매주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2주만 지나도 했던 콘서트를 계속하는 느낌이 아니라 새 콘서트를 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오늘은 더군다나 마지막에 인천 콘서트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콘서트를 하는 듯한 느낌으로 왔습니다 기분 좋고 컨디션도 괜찮고 최근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레르기가 좀 심해요 그래서 봄이 올 때 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기관지가 그냥 순식간에 안 좋아져요 이게 3,4년 괜찮다가 올해 딱 온도가 바뀌면서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괜찮아졌어요 오늘 좀 무리하지 않게 내일까지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곡이 많아요 지금 주변에서 좀 곡 좀 줄이라고 하는데 콘서트는 그래도 노래를 들으시려고 오시다 보니까 노래를 많이 하는 게 맞지 않나 공연장 오면 또 기분이 좋아요 여기 좀 저희 스터블이 이렇게 걸려있습니다 아이고 또 팬분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늘 너무 고마우신 분들을 도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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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볼게요 이거 지금 이거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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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씩 다섯 개 스물다섯 개 염료가 있어 근데 형이 볼 때는 오늘 이거 나는 하나도 안 까거든? 무리하면 내가 먹겠지 그리고 요것도 요것도 봅시다 군것짓거리도 누가 먹나 하나씩 해가지고 잡아내야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노래가 오랜만에 밴드들도 만나는구먼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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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CCTV와 CCTV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우 꼴보기 싫어 이거 좋아하실까? 진짜 너무 꼴보기 싫다 아.. 내가 뭘 이렇게 열심히 했냐 다시 만날 수 없고 다시 만날 수 없고 다시 볼 수도 없는 어느새 기쳐진 기억으로 만남게 됐으니 자랑하고 뒤로 가 온 세상 널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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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대기실에 콜라와 사이다가 우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해보자 눈 감고 코를 막고 사이다와 콜라를 구분할 수 있다 없다? 난 없다 진짜 갑니다 저게? 코 내가 막아 지금? 니네 이거 콜라 사이다 아닌데 냄새가 벌써? 너 이거 핫식스인데? 밑에 보이죠? 아니 안 보여 냄새가 핫식스야 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거 핫식스야 아니야? 아 왜 봐요 이거 보면 안 되는 아니 이건 정확합니다 와 모르겠어 진짜 첫 번째 게 콜라 아니야? 사이다 사이다야 첫 번째 게? 이거 봐 모른다니까 여러분 이거 못 맞춰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탄산의 느낌은 나는데 이게 콜라인지 사이다인지는 전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둘째 날 콘서트입니다 어제 원래 숙교에서 잤었어야 되는데 알레르기가 심해져서 집에서 자고 초집중해서 컨디션을 관리하고 지금 이제 다시 출발했습니다 오늘 하면 이제 호시절 콘서트가 끝이 나요 아 진짜 시간 빠른 거 같아 콘서트 시작할 때 진짜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벌써 2022, 2023 콘서트 또 앵콜까지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아쉽기도 하지만 콘서트 또 준비해야죠 아쉽네 막콘이라고 하니까 막콩이라 오늘 뭐 남은 컨디션 끌어올려서 거의 한 3시간 정도 유래되니까 지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 또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뵙죠 장민호가 상하면 으악 하라 뭐 이렇게 적혀있던데 어떨 거 같아 할 거 같아 안 할 거 같아 안 하면 상처받아 먹방 유튜버처럼 아보카도 계란 아보카도 계란 아보카도 무슨 소스랍니다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먹어볼게요 공연 전에 좀 많이 안 먹어가지고 옛날에 아보카도가 무슨 맛인지 몰랐으면 몰랐었는데 밥이랑 계란이랑 아보카도 마치고 갈게요 신기해 아보카도 계란 격밥인데 소스를 명란이랑 마요네즈 섞어서 만든 것 같아 하 deepen РASING 이거 한번씩 한 번씩 한번 tray 음 클리어 흐뭇보다 별빛보다 나는 그는 멍청신게 사랑 너였니 나의 맺한 사랑 사랑 너 사랑 가슴속 한마디 그댈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혼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민호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무팀 머스터드 안무님입니다 항상 이렇게 카메라를 두고 다니시는 민호 형 그래도 오늘은 잘 챙기신다고 생각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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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